안녕하세요 컴돌입니다 현장에서 찍었던 사진이 조금 많이 희미해 가지고 제 컴퓨터를 찍었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먼지가 많게 보이지 실제로 이렇게 먼지가 많지는 않아요 새 컴퓨터를 구매를 하시고 설치를 한 다음에 프린터를 연결했는데 연결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아무리 새 컴퓨터라고 해도 연결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조치는 간단하게 됐어요 이제 캐논 프린터를 사용하시고 홈페이지에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한 다음에 바로 설치를 해 드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어렵게 생각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원리만 알면 기본만 알면 저희가 상담시에 드라이버 같은 거 설치를 하셨냐 그러니까 뭐 다 설치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조치할 건 다 조치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다 한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캐논 프린터가 안 잡혀 있죠 드라이버가 설치가 안 된 거예요 아무래도 잘못 설치하셨던가 아니면 드라이버랑 낱말을 전혀 모르고 말씀을 하셨던가 그렇다는 거겠죠 그럼 이제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컴퓨터는 제조사와 모델명은 이 프린터 자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설사 뒤에 붙어 있던 아니면 정면에 붙어 있던 아니면 스캐너가 빠져나오는 부분 위에 붙어 있던 모델명을 알 수가 있어요 모델명을 기억을 해 놓는 거죠 제조사하고 그리고 이제 프린터 제조사로 들어가는데 저희는 지금 캐논 이라고 말씀드렸죠 검색을 해서 캐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드라이버 다운로드나 아니면 서비스 지원 이런 데 들어가시면 되구요 요즘에 사이트들이 다 잘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처럼 제품명 자동검색 있죠 여보 이렇게 돼 있던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하면 알아서 그 드라이버를 찾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간을 허비할 때는 없구요 제품명을 바로 검색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드라이버도 쭉 나오고 네트워크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뭐 usb 드라이버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만약에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으면 당연히 네트워크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usb로 연결되어 있으면 usb 드라이버를 다운받아야 되구요 그리고 윈도우 버전도 중요해요 여기 보시면 운영책에 버전 있죠 버전에 따라서 또 있어요 버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확인하고 이해되시죠 처음과는 조금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에요 여기 보시면 드라이버가 다 설치가 됐고 여기도 캐논이 나오죠 이게 설치가 완벽하게 된 거구요 어 이 상태로 이제 프린터 인쇄를 해보면 제대로 연결됐는지 안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어때요 캐논 프린터에서 테스트 인쇄가 잘 됐어요 음 뭐 이거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던 usb로 연결되어 있던 상관없는 거구요 이렇게 프린트 인쇄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버 설치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데 제품명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조사 들어가서 윈도우에 맞는 드라이버를 다운로드하고 그 대신 네트워크인지 usb인지 그걸 체크를 먼저 해야죠 다운받고 바로 설치하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되구요 기본만 알면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와이파이도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소비자분들은 조금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기계 자체에서 조절이 다 가능하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중화동 컴퓨터설이나 캐논 프린터를 컴퓨터에 연결해 드렸어요